bscu 길거리 맛집 탐방 도리돈밥 편 안녕하다 오늘은 백성문화대학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도리돈밥에 가보겠다 점심시간에 어디에서 먹어야 가성비 좋게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따로 이곳 도리돈밥이다 메뉴가 식사류, 돈값을, 부인식류, 도리퓨절류로 나처럼 선택을 못하는 사람에게 고민이지만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도리돈밥 시그니처 메뉴인 도리퓨절류는 꼭 먹어봤으면 하는다 흥류는 메밀 점령에 곁들여 먹으면 찰떡이고 순두부찌개는 뜨뜬하고 얼큰하니 해장으로 제격이다 돈가스 밥 위에 올라가는 계란 요 녀석이 장난꾸러기군 전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양이 많아서 가성비가 좋다 그럼 이만